고생했던 얘기들, 어떻게 국경을 건너고,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통역하면서 막 우쿠우쿠 하는 거죠. 여러분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마음통역사로 제가 닉네임을 짓게 된 이유는요. 본인의 모국어라고 해도 본인의 의중을 100% 확실하게 전달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, 평소에도.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해서 그런 의미로 마음통역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. 보통 러시아인들이 보면 좀 무뚝뚝한 면이 있거든요. 그렇지만 또 그 안에 따뜻한 정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런 정을 갖고 있는 문화이기도 하고. 그래서 그 언어가 듣기에 상당히 투박하고 무뚝뚝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좀 따뜻한 내면이 있다. 어때요? 너무 잘ны. 나는 consegu지 말하는게 좋고 더 좋은 건가 있을까? 저는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최근에 내가 말했을 때, 내가 100%의 의견을 보내주고, 그는 100%의 의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, 그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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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, 들어가면 들어갈수록, 계속 무언가를 더 알게 되는 거죠. 그게 러시아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